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는 신용도가 꽤 높은 기업들도 자금 조달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인데요. 정부가 이 상황을 풀기 위한 대책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얘기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시중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당연히 올라가지만 은행의 예적금 금리도 올라갑니다. 최근에 저축은행에서는 연 6%대 중반의 이자를 주는 예금도 내놨고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주는 은행을 찾아서 계좌를 옮기는 일이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지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짚어보겠습니다. 10월 24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궁금한 분들의 지적 허기짐을 채워드리는 시간. 오늘은 매일 나오시던 김현우 소장님은 오늘 개인사정으로 못 나오셨고요.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그리고 한국경제시문 나수지 기자 이렇게 두 분과 오붓하게 오늘은 경제 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11주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진행한 지 11년이 딱 되는 자리라고. 너무 오래 했죠? 아니요. 더 하셔야죠. 일단 경제 뉴스들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채권시장에서 돈이 안 도는 문제 이걸 해결하려고 대책을 어제 발표했는데 상황이 얼마나 나쁘길래 정부가 휴일에 이런 발표까지 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상당히 지금 채권시장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강원도가 레고랜드 짓는 비용으로 2천억 정도 빚보증을 섰는데 이 보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채권시장이 그럼 지자체도 못 믿는데 누굴 믿고 돈 빌려줘야 되는가 이런 혼란에 빠졌다는 이야기 이거 최근에 이슬기 기자와 김현우 소장이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된 게 레고랜드 관련 단기 어음이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는 부동산 관련 단기 어음이라면 아무도 안 사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9%짜리 금리를 얹어줘도 사가려는 사람이 없어서 이거를 팔기로 했던 증권사가 다 떠안기도 하고 보통은 한 3개월 만기로 발행하는 어음인데 보름 단위로 쪼개야 겨우 이 정도면 안심하겠다 싶어서 팔리기도 하고요. 일단 보름만 빌렸읍시다. 네. 보름 안에 무슨 일이야 있겠냐 싶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근 사례로는 건설사들이 둔촌주공 지으려고 예전에 빌렸던 7천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1,200억 정도를 더해서 총 한 8,200억 정도를 단기 어음 형태로 시장에서 새롭게 빌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걸 아무도 돈을 안 빌려줘서 결국 건설사들이 이전에 빌렸던 7천억까지 자기네 돈으로 갖기로 결정하기도 했거든요. 이 말은 둔촌주공 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 건설회사들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수의 건설사들이 붙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둔촌주공 단지 자체도 지어지기만 한다면 수익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꼭 그 회사들이 부도 날 것 같아서 라기랄 수도 있지만 또 조금만 기다리면 한 2주일만 더 기다리면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요즘 분위기로는 그러니 미안하지만 다음에 봅시다 하는 또 돈주인들도 많았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지금이 타이밍이 연말이다 보니까 좀 큰 손들은 기관 투자가들이 연말이 다가오면 되도록 리스크 지고 투자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1년 단위로 수익률을 평가받는데 혹시나 남은 기간 동안 수익률이 꼬끄라지면 복구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장이 연말에는 원래도 돌아다니는 돈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이걸 북클로징이라고 그러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은행 같은 우량한 곳들이 요새 채권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회사들이 채권 찍어서 돈 빌리기는 어려우니까 은행에 돈 빌리려고 하고 그래서 은행들은 은행 채권을 찍어서 그 돈으로 대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채가 많이 찍히니까 시장에 그나마 있는 자금도 여기로 흘러들어갑니다. 은행채도 충분히 이자 높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전한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OO공사 이런 데서 발행하는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채권들도 충분한 돈이 모이지 않아서 채권 발행에 실패하는 최근에는 한전이 6% 가까운 금리를 준다고 하는데도 발행에 실패하는 이런 말 그대로 채권 시장의 대혼돈이 펼쳐진 상황이었습니다. 6%대 금리에서 얼마 전에는 LG유플러스도 발행에 실패하고 한화솔루션도 실패하고 LG유플러스가 부도 날 거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 그런 얘기까지 아니겠으나 좀 더 금리를 더 불러보세요. 그 금리 가지고는 제가 요즘 분위기에서는 만족 못합니다 하는 얘기겠죠. 그러니 다른 돈 빌리려는 분들은 신용도 떨어지는 분들은 10% 금리에도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고. 아무튼 이런 돈 가뭄 상황인데 정부가 어제 내놓은 대책은 어떤 거였습니까? 네. 이 핵심은 이런저런 방안 다 합쳐선 채권 시장에 총 50조 원 이상 돈을 푼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당장 50조가 풀리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심각해지면 이 정도까지도 정부가 풀 수 있다. 이런 의지가 있다는 걸 시장에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풀리는 돈은 채권 시장 안정펀드에서 나옵니다. 이게 원래 코로나 국면에 모아놨다가 다 못 썼던 돈이 1조 6천억 정도 되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지금 돈이 가장 막힌 부동산 관련 단기 어음이나 회사채 사들이는 데 쓰기를 했고요. 그리고 채권 시장 안정펀드에 돈 넣겠다고 약속한 금융사들 금액 다 더해보면 총 약속한 게 20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예전에 코로나 때 약속했던 그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10조 던 거를 코로나 때 10조 더 얹어서 20조 약속해놨던 건데 이거를 금융사들한테 추가로 돈 넣어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내용이 좀 있습니까? 또 단기 어음이 안 팔려서 이거 떠안게 된 증권사들 여기에는 한국증권금융이 한 3조까지는 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건설사들이 돈 빌리려고 할 때 지금 분위기는 건설사 어떻게 믿고 돈 빌려주냐라는 거니까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나서서 한 10조 원 정도까지는 빚 보증을 서주겠다 이런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으면서 내심 바라는 건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으니 했으니 안심하고 채권을 좀 사세요. 그럼 정부는 손 안 대고 코 풀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초기 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정부가 수십조 원 규모의 이런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니까 그래? 다음 주 월요일에 정부가 주식 채권을 산다고? 그럼 나는 이번 주 금요일에 사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좀 더 한 발 빨리 목요일에 사야지. 라고 해서 시장이 별 돈 쓰지도 않았는데도 다시 반등했었던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걸 원하긴 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전 세계가 단기 반등을 시작했던 운 좋은 때였고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시장의 기대와 반응은 어때요? 일단 한숨 돌릴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채권 시장에 이런저런 만기 돌아오는 거 합쳐보면 한 30조 원이 조금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50조 원까지는 시장에 풀 수도 있다라는 방안을 정부가 내놓은 셈이니까 이 정도면 한숨을 돌릴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걸 시장을 정부가 가만두고 보지 않겠다라는 신호를 준 거니까 이것만으로도 좀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반응입니다. 이런 기대를 한다는 거고. 다만 조금 하나 걱정되는 거는 정부가 아까 채권안정펀드에 금융사들 돈 더 넣으세요. 라고 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은행들이 이 돈을 넣으려고 채권을 발행하면 그렇지 않아도 채권 시장에 은행채 같은 우량채가 많이 풀려서 걱정인데 이 걱정을 또 키우는 꼴이 될 수가 있어서 한국은행이 은행을 빌려줄 때 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지금은 국채를 담보로만 돈을 빌려줬는데 앞으로는 공공기관 채권이나 은행채권도 담보를 잡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은행들한테 돈을 좀 더 쉽게 빌려줄 수 있도록 바꿀 예정입니다. 은행들이 돈 빌릴 때 또 시중에 돈 구하러 다니지 말고 은행 보고 지금 불 좀 끄라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채권안정펀드에 돈 더 넣으라는 얘기는 불 끄려고 또 여기저기 물 구하러 다니지 말고 안 그래도 물 없는데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대주겠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한국은행이 발권력 동원해서 푼 돈으로 이 위기 좀 풀어보겠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지금 한쪽에서는 금리 올려서 시장에 풀려있는 돈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쪽으로는 은행들한테 돈을 쉽게 빌려줘서 좀 돈을 시장에 풀리게 만드는 정책의 소위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닌가 하는 데는 좀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지 않은데 미국 따라 금리를 올리다가 보니 다들 비명소리 들리고 그럼 그 비명 찾아 또 떠나면 엇박자가 나는 거고. 영국도 얼마 전에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금리 한참 올리다가 채권시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또 다시 양적어나 비슷한 것도 하고 총리도 물러나고. 잘 먹겠으면 좋겠는데 또 이번 주에 새로 지켜봐야 되겠네요. 시장 어떨지. 박 작가님. 요즘 저축은행들이 예금이자를 높게 부르고 있는데 연 6% 넘기는 경우도 있나봐요. 지난주에는 6.5% 금리 주는 예금 상품도 나왔거든요. 이자가 6.5%면 돈이 없어서 못 넣지 5천만 원을 예금하면 이자가 세금 빼고 275만 원이 나옵니다. 이자님 혹시 뱅보드 차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뱅보드 차트요? 뱅보드 차트. 모르겠는데요. 어떤 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많이 주느냐. 이걸 비교해놓은 게 뱅보드 차트입니다. 아, 빌보드 차트. 그 때 말인데. 지금 저축은행 중앙회에서 금리 비교를 해가지고 금리가 높은 은행 순으로 쭉 나열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 사람이 몰리는 바람에 접속 지연 사태가 벌어졌어요. 저축은행 중앙회 홈페이지에 평소에 사람들 자주 안 가던 홈페이지인데 한꺼번에 몰렸군요. 저도 해봤는데 한 5분 정도 기다려도 안 돼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는 강남에 있는 한 저축은행 본점 앞에 사람들이 은행 문 열기 전부터 줄을 서 있는 풍경도 펼쳐졌어요. 고금리 상품 가입하겠다고 은행으로 오픈런 한 건데. 박 작가님은 왜 5분을 기다리셨죠? 여윳돈이 좀 있으시죠? 박 작가님은 확인해 보려고요. 제일 높은 건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 평균 금리 얼마인지 것 때문에. 아무튼 금리 비교 사이드 접속 지연되고 고금리 상품 가입하려고 오픈런 하는 게 지금 기준금리 3% 시대의 단면인 것 같아서 들고 온 뉴스였고요. 이야, 6.5%? 네. 물론 저축은행들이 금리를 많이 준다고 하면 소비자로서는 좋죠. 은행들이 경쟁을 하는 거니까요. 다만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의 수익성은 좀 걱정이 됩니다. 앞서 나수수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회사 차 금리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기업들이 채권 시장에서 자금 조달 못하니까 은행에서 돈 빌리는 수요가 많아졌거든요. 다들 이제 안 되면 저축은행 가서 돈 빌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저축은행으로는 잘 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잘 해주지도 않고요. 대부분 저축은행에서 발현하는 돈은 예금 아니면 적금이거든요. 그렇게 마련을 하고 나가는 건 주로 고객들을 대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주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 6.5%로 조달한 예금으로 빌려주는 돈이니 이자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은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잘 안 나오는 중저신용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 대출금리가 17에서 19%로 높아져 있어요. 그러면 조달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대출금리를 높여야 되는데 법정한도가 20%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빌려주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대략 80개 저축은행의 이자 수익이 작년 상반기 대비로 한 25% 정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자 비용은 작년 상반기 대비 52%가 늘었어요. 이자 비용이라는 건 이렇게 예금 높은 금리로 조달하면서 나오는 비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나가는 이자 비용에 비해 들어오는 이자 수익은 절반인 거라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기준금리는 더 오를 것 같고 시중은행들도 예금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 저축은행이 주로 예금하고 적금으로 자금을 조달을 하니까 은행들이 서로서로 예적금 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리면 그쪽으로 고객들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또 안 올릴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또 올리자니 수익성이 약화될 것 같고 저축은행으로서는 이래저래 고민이 큰 시접입니다. 요즘 이렇게 높은 금리로 조달을 해서 돈 빌려줄 때가 과연 있는가 늘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실제로 돈 가지고 문 열어보면 돈 빌리러 많이 오는다는 그렇다군요. 시중은행에는 요즘 집 살려고 돈 빌리러 오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이 굴지의 대기업들도 6%대에서 안 되다 보니까 대출 좀 해주셔. 아주 오랜만에 그래서 두 분들이 만나고 있다고. 대기업과 은행 대출 담당자가. 형님 많이 주름도 느셨네요. 시중은행들 예금금리 올라가는 게 사실 이런 이유들인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게. 그렇겠죠. 나추리 기자님. 요즘 예금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더 높은 금리를 따라서 계좌를 옮기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이미 저축해놓은 거 깨더라도 새로운 금리로 이자를 받으면 더 이익이니까. 네. 그래서 일단 깬 금액부터 짚어보면요. 이게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이달 들어서 정기예금 중간에 해지한 금액이 18조 3천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은행이 금리를 크게 올린 빅스텝. 밟은 게 7월 달인데 그 직전인 6월만 해도 예금을 중도에 깨는 금액이 한 8조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해서 예금을 중간에 깬 금액이 한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이렇게 예금을 깨서 새로운 예금을 들러갑니다. 그래서 예금 신규 가입 금액도 6월만 해도 32조 원 정도였는데 이달 들어서는 47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금 옮기는 건 당연히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자고 나면 은행들이 자꾸 예금 금리 높인 상품을 내놓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예금 신규 가입 금액이 예전에는 건당 평균 6천만 원을 넘었는데 이게 점점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까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해석이 이래저래 불안하니까 한 계좌당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만 가입을 하자라는 수요가 늘어설 수도 있고 또 자고 나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예금 상품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 아예 처음부터 가입할 때 가진 돈을 쪼개서 좀 예금에 넣자 이런 수요가 늘어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분들은 그래도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 거네요. 요즘 자금 사정에 비하면. 네. 돈이 있으니까요. 그렇기는 한데 또 지방저축은행 같은 곳 가서 돈 넣으려고 하면 불편도 하실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그런 데 가서 조금이라도 이자 더 받으려고 하시는 거 보면 참 여윳돈 있는 분들도 부지런하다 싶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예금을 중도 해지할 때는 기대했던 이자는 안 나오죠? 원래 가입하고 있었던 예금에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도에 해지하면요. 지금까지 넣은 돈에 붙는 금리가 좀 줄어듭니다. 보통은 우대금리 뺀 기본금리의 절반 정도 해당하는 금리만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만약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금 깨고 옮기려고 할 때 이거를 생각해서 잘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 전에 가입한 예금 해지하고 새로운 예금 가입할지가 고민이면 이 3개월치 중도 해지 이자 그리고 새로 가입하려는 예금의 9개월치 이자 이거 더해보고 이게 기존 상품 1년치 이자보다 크다. 옮기는 게 낫다. 그러면 갈아타는 게 유리한 거고요. 이게 공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3개월치 중도 해지해도 이자를 약간은 주니까. 내가 만약에 3개월 전에 가입한 거라면. 6개월 전에 가입하셨다면 6개월치 중도 해지 이자 더하기 나머지 갈아타려는 예금의 6개월치 이자. 이렇게 더해보고 1년 기준으로. 그래서 근데 보통은 이걸 계산해보면 가입한 지 한 3개월이 안 됐으면 갈아타는 게 낫고요. 최근 분위기에서는. 네. 그 이상이라면 유지하고 있는 게 조금 유리한데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금리가 아까울 수가 있으니까. 요즘 유행하는 재테크 좀 짠테크 방식 중에 하나가 가입한 지 오래된 거면 기존 예금 해지하지 않고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예금 담보 대출을 받아서. 네. 그래서 그거를 금리가 더 높은 다른 예금에 투자하는 겁니다. 네. 이것도 보통은 은행이 예금 담보 대출해줄 때 예금 금리보다 1.5% 조금 더 높은 이율로 대출해주거든요. 3% 예금을 담보로 돈 빌리면 4.5 내야 된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더 높은 예금을 찾으셔서 거기에 넣으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유행이고. 그래서 요새 가장 유행하는 재테크 커뮤니티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청약저축 담보대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예금이야 깰지 안 깰지 이거를 고민하는 건데 청약저축은 깨기가 어렵잖아요. 깨면 손해니까. 이것도 이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생각을 해볼 만은 한데 따져보면 보통 주택청약에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예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10년 넣어도 1,200만 원, 20년 넣어도 2,400만 원인데 이거 담보로 대출받아서 1% 더 높은 금리에 넣는다. 그러면 한 달에 1만 원이니까 밥값 아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은행 가서 한번 이렇게 하면 1년에 한 10만 원 정도는 돈 더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네. 10만 원이면 작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들어오는 돈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앞으로 5년간 중국을 더 통치하겠다고 해서 3년임을 확정 지었어요.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중국 안에서는 설마 저렇게 할까 했는데 하는 분위기인 모양이죠? 확정이 됐죠. 네. 다양한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우리한테 특히 우리 기업들은 뭐가 좀 달라질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 분야로 환정을 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반도체 국산화 얘기예요. 지금까지 중국은 반도체를 대부분 수입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반도체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강하게 밀어주겠다라고 얘기한 거라서 다른 나라라면 뭐 그냥 그러나 보다 하겠는데 중국은 정부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하면 그 분야가 진짜 빨리 성장하거든요. 예를 들면 화이예가 주도 중인 5G 통신, 전기차 이런 분야들. 그러니 미국이 이걸 그냥 지켜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들을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1년 유예하긴 했는데 이제 중국이 더 세게 치고 나오려고 하니까 앞으로는 더 강하게 규제를 할 거란 말이죠. 미국에서. 그러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중국에 있는 공장을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1년 안에는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겁니다. 중국에 남아있자니 미국 견제로 반도체 생산 잘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이 반도체 국산화를 하겠다라는 건 우리 거 쓰면서 우리 기술 그대로 따라잡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기술 격차가 오면하니까 한국 반도체를 수입해다 쓰지만 일정 수준으로 따라잡았다고 생각하면 수출 절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안 받겠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중국을 떠나자니 홍콩까지 포함하면 중국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60%를 차지합니다. 가장 큰 소비 국가를 포기하는 게 쉽지도 않죠. 그런데 또 미국은 지금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냐면 한국이 정보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반도체를 만들고 미국은 데이터를 해석하고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반도체를 만들고 일본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담당하고 대만이 반도체 생산을 담당하는 이런 구도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걸 치포라고 합니다. 한국, 일본, 미국, 대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미국이 추진 중인 치포동맹 요구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하고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앞으로는 반도체 시장을 두고 미중 갈등이 더 심해질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계산은 더 복잡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게요. 반도체는 지금 말씀하신 상황을 들어보면 좋은 일은 하나도 없는데 다만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개발 능력을 좀 꺾어주면 우리도 한 20년 후에는 중국이 저거 다 따라올 거예요. 걱정스럽네요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거는 좀 잦아들지 않겠냐. 그러나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렇습니다. 중국에다 반도체 팔지 마세요라고 미국이 전화 오면 그럼 미국이 사줄 겁니까? 라고 물을 수도 없고 그렇죠. 당장 당분간 그게 좀 어렵겠어요? 그렇습니다. 반도체 말고 다른 분야의 영향은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전기차랑 배터리 분야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 장벽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신호탄으로 보이는데 중국으로 수출이 일단 더 안 될 거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산하고 경쟁이 더 치열할 겁니다.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에서 BYD 같은 자국 기업을 압도적으로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중국 국영 기업인 CATL 여기도 강하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전기차랑 전기차 배터리를 국가적으로 육성하는 건 이것도 미중 갈등 때문인데 중국 정부가 환경 고용 문제 때문에 휘발유차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략적으로 전기차를 쓰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원유 대외 의존도가 70%를 넘습니다. 대부분 수입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원유 시장은 여전히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맞먹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원유를 막으려면 막을 수도 있거든요. 마치 반도체 장비 못 들어가듯이 막으려면 말도 끌실 수는 있죠. 그런 쉬운 건 아니겠으나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중국은 원유 수입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타격을 입는 게 공정하고 운송 분야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이런 사태를 미리 좀 막아보려는 차원에서 전기차를 육성하고 있다는 분석이 요즘 나오는 해석입니다. 중국이 친환경을 할 리는 아직은 국가 발전 단계상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반도체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전기차 배터리도 그렇고 언젠가 미국이 자기 나라로 들어오는 걸 막았을 때를 대비해서 국가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도 알고 보면 미국이 배를 이용해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석유를 막을 때 우리는 여기로 들어가면 되지 롱 하는 그런 길을 만들려고 여기저기 파키스탄이니 이런 나라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설명하더군요.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이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밀어주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고요. 중국 정부가 우리 걸 수입할 리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자국 기업 키워야 되니까 글로벌 시장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팍팍 받는 중국산 전기차,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한테는 영향이 클 겁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시진핑 주석의 삼면임이 우리 기업들한테는 힘든 과제를 내준 그런 격입니다. 그렇군요. 여기도 좋을 건 별로 없을 것 같다. 네. 오늘 나수주 기자, 박세훈 작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이 제가 진행한 지 11년 딱 됐던 되는 날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는데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잘 듣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11시 5분에 손경제 플러스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의 손경제 플러스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진우의 손경제 플러스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